현수막에 적힌 번호 알고 보니 지금 추석 마지막 날이죠. 정치인들은 보통 추석 연휴에 즐거운 한가위 되라는 이런 인사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이렇게 걸었습니다. 우리 동네 응급진료기관이라면서 병원 번호들을 다 적어놨는데요. 추석 인사가 아니라 의료대란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같이 인터뷰를 했던 이준석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다른 내용 안 걸고 도봉 강북 노원 그러니까 도봉에서 가까운 응급 의료센터들 있잖아요. 24시간 이용가능 그거 병원이랑 병원 번호를 그냥 쭉 현수막에 다 붙여놨어요. 네.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인유한 의원 전화번호를 걸어놓은 게 어떨까? 이준석 의원, 인유한 의원 얘기를 왜 했느냐.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었죠. 국민의힘 인유한 최고위원이 본회의 당시에 어떤 의사와 수술 관련돼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지는 논란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의료대란 이어지니까 연휴 기간에 아프지 말자. 이런 현수막을 또 붙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추석에 인사 대신 진짜로 번호들을 담자는 운동이 이렇고요. 실제로 보신 것처럼 이연주, 정성호, 장경태, 정진욱, 허영 의원 등이 이렇게 자기 지역군의 의료병원에 대한 전화번호를 걸었습니다. 보시면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국민의힘 측과는 비교가 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자기 지역군의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과 동시에 이번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여당에 있다. 이런 책임론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거 Всем알agan 한글자막을 체육해 monопartRadio 은